오늘 무슨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고 브레이스 캔슬 무슨 날이라고 분홍색을 입고 오라고 왔어 교공 말고 분홍색을 입고 왔어 오늘은 아빠하고 집에서 일을 했어요 즉 즉 퇴근해 갖고 나갔어 2시 15분 뒷마당에 너 쉐이드를 사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봐 너 여기 앉아봐 세털에 앉아 형 옷 하나 있으면 좀 그래? 왜 이리 입고 싶어? 어? 거기 들어갔어? 거기 안들어가 아빠 아빠 안들어갈래? 나와 병기 커버도 사려고 왔는데 이거 쇠래갖고 싸네 이게 뭐 60리알 2만원 정도 근데 그게 좋아 봐봐 소프트클로징 저거 밖에 뭐야 반쪽짜리 뭐라 그늘 그늘 막 뭐라 그러지 이런거를 이게 있는데 그거 사기로 했어 엄청 좋아 가격 차키 한 35,000원 그리고 베이스는 따로 사야돼 베이스 하나 달라고 그랬어 베이스가 뭐 이렇게 큰건 아니고 좀 작은데 좀 어떻게든 구상을 해봐야돼 뭐 뒤쪽에도 놨다가 앞쪽에도 놨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또 접어놓을 수도 있고 밖에 우리 뒷마당에 있는 그 쉐이드도 꽤 비싸요 그런거 사면은 근데 요거 이렇게 사갖고 두개하고 뭐 한 6만원 7만원 이렇게 이게 똑같은거 이렇게 생긴거 뒤에 공간이 한 2미터 정도 되는데 그 폭이 이 정도면 충분히 그늘을 만들 수 있죠 이케아에 갔어 이케아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 베이스 좀 봤는데 우리 베이스 좀 큰데 근데 여기서 파는건 더 커 그래갖고 저희가 사갖고 최선인거 같아 응 거기 앉아있어 엄마랑 응 필리핀 또 발코니 이런것도 설치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필리핀에 그 카메라 설치하고 그리고 뭐 카메라 아직도 계속 설치하고 있어 어느정도 설치는 됐는데 좀 한 1주 2주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최정도 다 설치되고 뭐 수영장 그거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뭐 집을 예쁘게 꾸며놓으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그럴거니까 구상을 좀 해봅니다 응 응 응 장난감 가게를 빼먹을 수는 없지 응 근데 이제 보니까 토마스가 잊혀졌네 엄마 뭐해 토마스가 잊혀졌네 응 완전 잊혀졌어 완전 잊혀졌어 너무 잊혀있어 레고 레고에도 기차 잊다니까 사고싶다 돌아와 돌아서 와 돌아서 와 돌아서 와 돌아서 와 돌아서 와 바타 보고 있어 바타 보고 있어 올 돈 올 돈 어 갖다 놓을게 아빠가 일이야 일이야 놀이터 놀이터 장난감 가게는 놀이터야 우리 벌 안하니까 우리 벌 안하니까 한국에서는 눈치 보일텐데 말이야 알겠지 우리 방사 오 오 오 뭐야 스트롱이야 뭐야 짜잔 설치했어요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원래 있던 이 그늘막은 없앴어 그거 한 4년 된건데 같은거 뭐 아니면 뭐 그런 크기의 것을 구매를 하기 힘들더라고 새끼 어려워 여기 에이스 하드웨어에서 썼던건데 거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암튼 일단 이 낮시간 오전시간 지금 오전인데 오전시간에는 그늘이 이렇게 져갖고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해가 쨍쨍해 왔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번엔 뭐 이쪽에 놔야 될 수도 있고 귀는 큰잎문에 갔다가 왔어 여기 마당에서 이렇게 앉아있어 편하다 날씨가 이제 좀 시원해지니까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으아이 엘사 안 돼, 아까 이노리도 있어. 편하잖아. 에이차! 다 같이 까락이랑, 까락 진저튀이랑 짜파티 먹으러 왔어요. 변기 이거 아래층에 것들 하나 샀어. 안 보이네. 요즘 주혜는 맨날 헬프유 헬프유 헬프유. 이렇게 도와줘요. 못다주게 하면 엄청 화내더라고. 주혜는 맨날 헬프유 헬프유 그러지, 그렇지? 주혜야, 안 도와줘도 되는데 맨날 한다고. 변기 닫았어. 변기 뚜껑. 그래서 여기 아래층도 좀 깔끔해졌어. 저 색깔인데 뭐, 저기 할인하는 거라서 저렇게 샀어. 우리 위에 한 거랑 똑같은 거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, 다 물건이 없어 이제. 뭐 그렇습니다. 별량도 없어. 삶이 너무 그렇게 평범하니까. 평범하니까. 내 거 어떤 거지? 공유할 거니 또? 오, 그래요. 주혜야, 이제 잠시겠다. 벌써 요런지가 다 되었어. 주혜야, 안녕? 네. 우와. 주혜야, 스드롱이야? 오늘은 그렇게 됐어. 짜빠띠 먹으면서 그렇게 됐어? 짜빠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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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있는데. 주혜야, 안녕? 안녕. 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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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